오호! 넌 누구랑 성격이 제일 비슷해? 이 팔찌가 널 한 번은 지켜줄 거야. 이거 나 줘도 되는 거야? 처음엔 그냥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어. 별로 상관도 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우니까. 그런데 이젠... 구하리, 니가 자꾸 신경쓰여. 우리 이번엔 저거 해보자! 어? 우리의 좌측에 총을 위험할 수 있잖아요. 우리의에서 가장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태풍이